새벽 뒤에 말씀을 들으러 와서 복대도다! 를 외칩니다. 작년 마지막에 제가 가불당 설교를 했는데요. 믿는 솔로몬도 싫어버리고 안 믿는 두로왕 히람도 받기 싫어하는 가불당 같은 사람이 나나 식구들이면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복대도다인지 올해 복대도다! 복대도다를 외치면서 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대도다의 삶은 어떤 삶인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겠어요. 첫째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명성을 구해야 합니다. 1절입니다. 수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지금의 아라비아 반도의 사남당 끝 예멘으로 추정되는 이 수바의 여왕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 수바는 가장 관계수로가 발달돼서 가장 기름진 지역이었고 그리고 지역 자체가 이렇게 초승달 같아서 권력투쟁에서도 예외였고 교통의 오충지였기 때문에 무역의 중심지가 될 수 있던 곳이었다고 해요. 수바는 향료, 보석 등 무역으로 유명했기에 솔로몬에 대한 소식이 그곳에 전해졌다면 솔로몬 왕국의 부여함도 함께 전해졌을 것입니다. 솔로몬에 대한 소문이 이른 곳에는 여호와의 이름도 함께 전파되었겠죠. 성도에 사는 이유는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각자 부르심을 받은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 또는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해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거룩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라는 뜻이에요. 안주나서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라와 의리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처럼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명성은 영원하지만 아무리 지혜가 있고 부귀와 영광이 있는 것 같아도 내 이름으로 인한 명성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스바의 여왕의 솔로몬의 방문 목적이 어려운 문제로 시험하고자 하여라고 해요. 시험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동사는 긍정부정의 의미로 모두 사용되는데요. 긍정적인 것은 솔로몬에게서 지혜와 더불어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 다 준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지금 약속의 최대치로 실현된 지금 최정점이 됐어요. 또 부정적인 것은 이런 풍요로움으로 인하여서 이제 타락과 분열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또 분기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백성들의 신앙을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그 출애극기 16장 4절의 만나본문 맥락에서는 이게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만 출애극기 17장 2절에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의심하면서 그 르비듬에서 물로 여와를 시험하는 이곳에서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 1절에서는 이 동사가 중립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어서 스바 여왕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마음으로 솔로몬의 지혜가 과연 귀로만 들었던 명성과 같은지 그걸 알아보고자 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어려운 일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생각은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넣는 일이고 두 번째는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일이라고 해요. 첫 번째 일을 하는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하고 두 번째 일을 하는 사람을 사장님이라고 한대요. 그런데 이 어려운 일 두 가지를 한 번에 하는 사람이 있으니 마누라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돈을 가져가면서 남편의 머리에는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선생님에게 대드는 것은 배우기 싫은 것이고 사장님에게 대드는 것은 돈 벌기 싫은 것이고 마누라에게 대드는 것은 살기 싫은 것입니다. 평화롭게 살고 싶다면 이제 아내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가장 어려운 시험은 무엇입니까? 늘 보면 자녀 문제 아닌가 싶어요. 어제 신문에 나온 얘기인데요. 한 서울의 사립대학교 교수가 지난 학기 학생이 보낸 메일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수업 교재를 위한 수업 교재를 구입한 그 영수증과 계좌번호가 딱 적혀 있었는데 나는 교재를 구입했는데 실제 수업에서는 개정판이라 다시 책을 구입해야 한다면서 책값을 입금해달라고 교수님에게 왜냐하면 처음부터 잘못된 정보를 공지했으니까 이제 물어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돈을 입금했대요. 또 다른 사립대 비교수는 갑작스럽게 휴강을 했더니 학생이 택시비를 물어달라고 또 메일을 보냈대요. 자기가 그 급하게 가느라고 택시를 탔는데 교수님이 휴강하니까 손해배상을 해라 자 이거 돈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이렇게 똑똑해서 공부를 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똑똑해서 따지면 결혼도 이혼도 마음대로 할 것 같고 직장생활도 쉽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이 없는 이 시대가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고 있어요. 핵가족이라 해서 네가 최고다. 절대로 당하지 말라. 그러니 얼마나 결혼이 어렵겠습니까? 이번 주 목장 보고예요. 그러니까 남편 집사가 내가 형이 아프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게 아픔이고 엄마가 아팠을 때 도움이 되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이제 가슴에 맺혀서 난 정말 빚지는 걸 싫어한다. 내가 여유가 없으니까 아내가 소비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보이스피싱 학원에서 해고당하는 일 등 매일 일은 본인이 저질러놓고 책임은 내가 져야 하는 게 이렇게 화가 난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나눴어요. 내가 정말 우리들께 묶여가기엔 남편과 살고 있다. 결혼 생활하는 자체가 힘이 들다. 나는 남편에게 원하는 것도 바라는 것도 없는데 남편은 나에게 원하는 거 바라는 게 많고 화를 내니까 내 감정 소모가 심해져 힘이 들었다. 남편이 평상시에 사소한 대화도 화를 낸다. 그동안 부부 목장을 안 나온 것은 솔직하게 남편과 대화가 되지 않고 남편의 말이 듣기 싫어서였다. 남편은 나와 결혼한 것이 억울해서 7년 동안 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힘들고 억울하면 내가 보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여러분은 지금 남편과 아내 중에서 누가 더 강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 둘 셋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시작 여자들이 아내라고 해서 우리들께는 소망이 있습니다. 목자님이 아내 집사님 주변에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은데 두 분 다 심플하게 1대1 띵크 양육 받으시고 아주 아내 집사님은 작은 것이라도 머리가 되는 남편의 질서에 순종하고 적용하셨으면 한다. 그리고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은 것은 우리 아내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 있는 것 같다. 남편을 놔준다고 하는 것은 인본적인 생각이다. 두 분 다 내 죄를 못 보시고 자신의 틀이 너무 강해서 서로 양보를 안 하신다. 자, 목장에서 이렇게 목자가 처방을 해줬어요. 자, 이 얘기를 어떤 사회에 나가면 해줄까요? 누구도 하지 않을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복대도다 아닐까요? 둘이서 얘기가 안 되는데 목장 가서 서로 싸우잖아요. 이게 건강한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데 하고 듣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복대도다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들 교회는 전부 이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물으러 옵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어려운 시험은 지금 무엇입니까? 자, 긍정적인 나의 양육을 위한 하나님의 시험인가요?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인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시험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내 욕심으로 하는 거죠. 자, 복대도다 두 번째는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지체가 있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지체.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가장 먼저 소개되는 게 향품인데요. 그 향품이 굉장히 그 스바에서 나는 건데 질이 좋았기 때문에 아주 고가로 거래되었어요. 그런데 금은 아라비아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인데 이 심이 많은 금을 가져왔던 것은 스바가 아주 부요하고 무역을 잘하고 많은 금을 축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아주 진귀한 거죠. 자기 나라에서는 하지도 않는 건데 이거를 다 낙타에 실어서 2400km나 이제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왔다는 것은 이번 여행에서 기대하는 바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스바 여왕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솔로몬 왕에게 다 말했다고 지금 말하잖아요. 그런데 공동 번역은 이를 미리 생각했던 문제들로 번역을 했어요. 사실 그렇게 멀리 오는데 미리 생각하지 않겠어요? 종교, 문화, 삼라만상에 대해서 광범위한 질문을 가져왔겠지만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스바 여왕은 자신의 구역이 솔로몬의 무역 때문에 방해를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을 찾아온 것이 가장 타당한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나 한쪽에서는 이 모든 것을 갖춘 부여함 때문에 진정한 만족이 없어서 그래서 이 많은 비용과 어려움을 게이치 않고 덜컥 찾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우울증이 걸렸다면 해결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심리학자 에릭 클링거의 말처럼 인간의 뇌는 목적 없는 삶을 견딜 수 없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의 발견이 고통을 이겨내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으면 이 쾌락을 고통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대요. 그런데 우리가 맨날 와서 인생의 목적, 결혼의 목적을 찾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복대도다인 거예요. 아시죠? 다들 이 세상의 목적을 몰라요.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가는 그 이걸 목적이라고 착각을 하잖아요. 하여튼 솔로몬의 맹성을 듣고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이렇게 이제 이 40일이나 걸리는 먼 곳에서 이 향품을 들고 찾아왔어요. 그래도 솔로몬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왔겠죠. 그렇게 또 기대하면서도 반심반의하고 왔겠죠. 그런데 와서 대화를 하면서 마음이 열렸어요.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다 그러잖아요. 3절에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것처럼 이제 수바 여왕이 이방인임에도 잘 알아듣도록 솔로몬이 얘기를 아주 잘해준 모양이에요. 그 언어도 달랐을 텐데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잘해줬을까. 수바 여왕이 이제 뭐 전승의 미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다지 물량공세에 솔직함에 게다가 이 부자 나라가 막 또 겸손하며 그래가지고 그냥 솔로몬이 혼이 빠지지 않았을까요? 여자를 좋아하는 솔로몬이 솔로몬이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거기다 겸손하게 당신의 제자가 되겠다고 지금 이러니까 솔로몬이 싫을 게 하나도 없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도 수바처럼 목장에서 치유되기 원하고 진리를 얻고자 한다면 여왕처럼 자기 마음에 있는 말을 다 해야 합니다. 이렇게 털어놔야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럼 털어놓게 하기 위해서는 들어주는 거 너무 필요하고 환경도 중요합니다. 상담을 좀 하려도 전화가 오고 방문객이 많은 곳이라면 자꾸 매일이 끊기지 않아요. 목장 예배 볼 때도 자꾸 전화 오고 전화 받으러 가고 또 음식 준비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 예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뭔가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제가 30년 이렇게 살았던 집은 집 자체가 영성이 있어가지고 저를 시험코자 왔던지 힘들어서 왔던지 어떤 마음으로 왔던지 오기만 하면 다들 눈물을 흘려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는 현상을 계속 제가 목도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제 집에서는 제가 대장이잖아요. 남편이 없으니까 전화 받는 것도 마음대로 안 받을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무조건 받아야 되지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상대방에게 제가 절대 맞춰주지 않아요. 힘든 사람 많은데 늘 듣고 모여서 성경 보고 기도하는 곳이라 그런지 이렇게 오기만 하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다 얘기하고 눈물을 흘리니까 오기만 하면 치유받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궁금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약 오리려고 의도적으로 이상한 질문을 하고 특히 또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정말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질문을 하고 답을 해도 서로 영이 통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상담의 기본적인 자격이 이렇게 큐티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아주 상담이 자유로워요. 정말 큐티를 안 하면 기본적인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상담을 하려도 같은 본문으로 큐티부터 하고 만나면 훨씬 좀 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올바른 답을 주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걸 이렇게 많이 보았어요. 어제도 누군가가 막 3시간을 전도를 했는데 전혀 안 듣더라는 거예요. 만나서 상담이 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올해 우리 목장에 이런 분들이 많이 올 텐데 또 은근과 끈기로 털어놔야지 치유가 시작돼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가시면 잠시 후에는 이제 안 나오시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목장에서 사람을 잘 이렇게 하려면 사람의 유형을 약간 알고 그리고 이제 대처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목장에서 읽은 얘기인데요. 이제 한 세 가지 유형의 힘든 사람이 있는데 지독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비판하면 참지 못하고 불같이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의 장점을 부각해주되 고치라는 식의 직설적인 화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급적 결정은 상대가 하게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타인에게 통제당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두 번째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 그의 얘기를 차대한 잘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에게는 절대로 충고나 격려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잘 들어주고 경청하는 것 그것만 바란다는 거예요. 뭐라고 처방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또 여기서 그런데 저는 이런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에게 아무 생각 없이 제 얘기를 했어요. 절대로 저는 충고나 조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어요. 아무리 부드러운 어조로 말해도 아, 지금 그러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부드러운 어조 따위는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엄청 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세 번째는 경쟁적인 사람은 항상 팽팽한 대결 구도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제 피곤하게 만드는데 이런 사람 만났을 때는 경쟁적인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자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데 그래서 장점을 칭찬해 주면 공격성이 많이 수그러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 격려도 칭찬도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경쟁적인 사람한테는 또 칭찬을 해 주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ABC, 모건이 다 다른데 한 사람은 칭찬을 해 줘야 되고 한 사람은 들어주기만 해야 되고 한 사람은 또 이제 이렇게 부드럽게 해 줘야 될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내공이 갖춰지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부부간의 싸움을 하고 지금 이제 이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격려는 다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격려 좋아하지도 않는데 하면 다 짜증난다고 그러죠. 아 짜증나 이래요. 그럼 우리도 바보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성격이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예민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딱 보면 저 사람이 뭐를 좋아한다 이렇게 좀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게 늘 깨워서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읽기를 바라요. 우리는 이쪽저쪽 끝에서 오시는 스바 집사님들이 멀리서 오시는 집사님들이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기도 어렵지만 이곳에 오고 가기는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스바 여왕처럼 부자였다면 못 왔을 거예요. 그런데 힘든 데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돈도 없는데 오시게 되는 걸 봅니다. 저는 이제 우리들 교회까지 안 오고 힘든 상황을 다 들어주는 도피성 교회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을 것 같아서 목욕탕 큐티모케 세미나를 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5월달, 이제 가을에는 10월달에 하니까 지금부터 생각해서 많이들 와주시기를 바라요.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명성은 소문이 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에 대한 소문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만나고 싶고 상담하고 싶은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까? 바로 내가 어려웠을 때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평소에 그래도 힘들 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자기 명성이 많은 거예요. 자기 명성은 오래가지 못하겠죠. 세 번째는 보여줄 성전이 있어야 합니다. 4절, 5절이에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실입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의 여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술관원들과 여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하여 이 솔로몬의 지혜에 모든 지혜, 모든이란 말이 붙었어요. 솔로몬의 지혜는 단순한 지혜가 아니고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이 탁월한 지혜였음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 지혜가 다음 장에 11장에 타락과 연결되는 걸 보면 이 모든 지혜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정말 저는 그냥 조금 전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설교를 다 주님께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정말 할 말이 하나도 없었는데 늘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주셔서 정말 저는 이거 제 고백이에요. 제가 하는 게 없어요. 성령님이 하세요. 제가 무슨 실력으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빠지면 모든 지혜는 무용지물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공동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 여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감동되어를 여와께 드리는 번제로 번역하고 있어요. 올라가다의 히브리오 알라와 층계의 올라는 히브리오 알라는 각각 재물을 드리다 번제라는 의미로 성경에서 더 많이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스바 여왕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번제 드리는 그 광경을 직접 보고 감탄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엄청난 양의 번제물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성전으로 이제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올라가는 솔로몬과 그 신하들의 행렬을 보고 스바 여왕이 혼을 뺄 정도로 압도적으로 감탄했다는 거예요. 우리 일천번제 드리고 소가 일천마리라 이르면 그 밖에서 이 예배드리는 번제 드리는 그걸 보고 감탄했다는 거예요. 공동번역은 넋을 잃을 정도로 감탄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 안국의 외적인 화려함만 보고 감탄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대답과 그 번제 예배드리는 그 모습 그의 통치로 인한 솔로몬의 신하들을 보니까 얼마나 일사불란하고 질서가 있고 자발적으로 움직이는지를 보고 오늘 우리 개혁개정은 감동했다고 나와 있죠. 한글 성경은 정신이 현황했다고 나와 있고 공동번역은 넋을 잃을 정도로 감탄했다. 그런데 넋이 나간 것과 감동했다는 또 다른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표현, 감탄도 맞고 여기 감동도 맞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남에게 먹여줄 상해, 식물, 영적육적인 이런 것들이 많아요. 여기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각자 성전이에요. 이게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다 복음을 들으러 올 때 먹여줄 식량이 많아야겠고 또 보고 듣고 할 성전이 없으면 안 되겠지요. 내가 그런 성전이 돼야 되겠지요. 우리들 교회는 나오시는 분에 비해 봉사하시는 분은 사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어요. 집사님들이 모두 봉사하시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오시는 분이나 성기시는 분이나 여와의 종 모세 또 모세의 수종자 여와수아의 마음으로 서로서로 낮은 자리에서 성기기를 자처하고 이런 마음으로 성길 때 진정한 교회나 국가가 이루어지고 조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교회는 조직이 없는 것 같은데 가장 조직적이고 뭐가 없는 것 같은데 뭐가 가장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무 것이 있고 그렇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할 수 있는 궁이 있어야 돼요. 자랑할 예수님과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애를 써도 그것이 남에게는 성전으로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친척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 우리 식구 중에 누구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봐. 그러면 내가 예수 믿을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가 이렇게 구원을 위해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안 보인 모양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예수 믿으면 우욕적으로도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하고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어디에 가든지 기도하자고 그러고 또 큰소리로 기도하고 또 아픈 사람 붙들고 말씀 전하고 하는 모습이 교양이 없어 보이잖아요. 주책까지 주책으로 보이고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떤 모습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이겠죠. 우리가 이세벨이 대를 이어가면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또 이제 부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끝까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도 교회로 와보고 감동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 수요예배. 주일예배 말고 수요예배. 어떻게 이렇게 몇 참을 볼 수 있지? 숫자적인 것도 그렇지만 기도도 간증도 어떻게 그렇게 수치를 드러내지? 그래서 다 은혜 받으셨다고 해요. 어떻게 목사가 아미르에서 1년간 교회를 안 왔는데 교회가 부흥할 수 있냐고 그것도 놀라운 얘기라고 감탄합니다. 처음에는 희문체육관에서 냉난방이 안 되는 곳에서도 뜨거운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솔로몬 성전 같은 판교체풀도 주셔서 경부고속도로를 오고 가는 모든 분들에게 눈이 있으면 볼 수밖에 없는 보이는 성전도 주셨어요. 이렇게 저에 대해서 양쪽의 평가가 있어요. 어쨌든 내적 외적인 성전을 보여줄 수 있게 하셔서 복대도다인 건 맞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성전은 외부만 화려해서 보고 넋이 나갈 성전인가요? 작아도 감동할 성전인가요? 외용과 본질을 갖춘 안팍을 다 갖춘 성전인가요? 그건 교회일 수도 있지만 내 외모가 외부만 화려해서 넋이 나가는가 내가 외모가 없어도 감동할 성전인가 돈으로도 내가 넋이 나가는가 나갈 성전인가 다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복대도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것이에요. 6절 7절입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해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 중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이제 당신의 행위는요. 월드하고 워크하고 이제 언행일치가 된다는 이제 따바르라는 그 단어가 그런 얘기예요. 솔로몬은 언행일치예요. 그런데 보통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나 믿음의 소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은 항상 넘치고 넘쳐요. 하다못해 우리가 텔렁트를 봐도 실제로 보니까 별 볼 일이 없더라. 왜 그러냐 하면 텔레비에는 얼굴이 조막만 해야 잘 나오니까 화면하고 보는 것하고 다를 수 있죠. 그런데 보면 볼수록 좋다고 소문이 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복이 나오잖아요. 복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 토부인데 선한, 아름다운, 지도자로 갖춰야 할 훌륭한 자질 이런 거를 포괄하는 말인데 소문만으로는 알 수 없는 본질적인 이 솔로몬의 진면목을 보고 그냥 뭐 그 저기 뭐야 성전을 보고도 넋이 나갔는데 이제 그냥 점점 더 이렇게 지금 칭찬을 찬탄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탄이 섞인 고백을 했어요. 더 나아가서 8절에서는 또 다른 복으로 찬양을 합니다. 8절에 복대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대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이 신하들이 다 복대도다. 왜?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니까 복대도다. 이 얘기를 해요. 여기 복대도다에 해당하는 아슈레는 똑바로 걷다, 전진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우리는 영적인 축복, 바라크의 축복을 알잖아요. 그런데 그 바라크의 복과는 다른 마음으로 누리는 행복 그 자체를 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한글 성경은 복이로 나오는데 이렇게 복이 여러 가지 뜻이 있네요. 이럴 때는 좀 이제 원어를 여러분들이 좀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대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대도다를 강조하면서 그냥 축복은 이제 흘러내려가는데 사람들과 신하들에게 축복이 흘러내려가는 것을 보니까 자기도 임금인데 너무 이제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행복은 재산과 학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이 솔로몬에게서 이처럼 신하들에게 흘러넘치는 축복을 목도했기 때문에 부럽고 놀랐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스바 여왕의 진정한 행복은 그 주님의 지혜를 듣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님의 지혜를 듣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복대도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목장이 복대도다인지 아셨죠? 공동체가 이게 복대도다의 공동체를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지금 스바 여왕이 바로 이 행복 때문에 모두 남편을 참고 자녀를 참고 아내를 참으며 그냥 상황을 참으며 환경을 참으며 이 참을 수 있는 비결이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런 신하들과 사람들과 같이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면서 목대도다라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니까 내 환경을 참을 수가 있어요. 결혼 생활하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많았지만은 말씀을 들으니까 구속사가 들리고 암처를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환경에서 행복했어요. 말씀이 들리고 내가 그거를 나눠주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었던 걸 말씀을 해석해서 나눠주니까 내가 흘러내려가서 나 때문에 또 그 사람이 해결이 되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했습니다. 행복할 것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부흥집회를 며칠 들어보고 복에 대한 개념이 바뀐 것 같아요. 성전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날마다 들을 수 있는 이걸 부러워하면서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솔로몬의 지혜나 듣고 삶은 너무 좋겠네 행복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지방에 계신 분이나 외국에 계신 분들도 매주 EQT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아 그곳 사람들 서울 사람들 너무 좋겠어요. 그치만 옛날부터 서울 우리 옆집에 살아도 관심이 없는 분들이 참 많았지요.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부러워하는데 스바 여왕이 우리와 같은 얘기를 하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몇 천년 전에 어떻게 우리하고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는 자신의 지혜가 솔로몬의 지혜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큼을 밝히시면서 자신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때에 이 스바 여왕의 정제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우리가 온전해서 말씀 사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좋아하는 것만 해도 말씀이 좋아 이 말씀 구속사의 말씀이 좋아하는 것만 해도 정제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유턴하게 돼 있어요. 적용해 보세요. 말씀을 배울 수 있어서 복대도다 하며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그래서 내 삶에 변화가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권세와 재물과 명예가 없어도 이 말씀을 듣게 돼요. 너무 기쁘십니까? 난 지금 아무것도 아니고 말씀만 들으면 너무 행복하겠네 이 부자가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장에서 다 물어보세요. 자 복대도다 다섯 번째는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에요. 구절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이제 스바야 왕의 찬사 솔로몬에 대해서 찬사를 하다가 이제 그것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개인에 대한 찬양은 꼭 여화로 옮겨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개인으로 끝나기 때문에 다 망하는 거죠. 솔로몬은 이제 스바야 왕에게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알리기보다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께 인도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암이 걸려서 암이 걸려서 여러분들이 하나도 안 오면 이거 그동안 김양재한테 인도를 했구나 이럴 텐데 여러분들이 더 부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도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만두기 전에 암이 한 번 걸려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 시험해 보려고 정말 큐티는 위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요동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스바야 왕이 하나님을 송축하게 됐어요. 스바야 왕도 한나라의 왕으로서 공의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절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을 보면서 그거 하나님이 하게 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방인의 입술로 지금 인정을 했어요. 그러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가장 높임받는 지름길이에요. 하다못해 목장도 여러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권위가 서는 거예요. 당연히 목사도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이제 높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세신자 위한다고 같이 술도 먹어주고 이러면요. 높임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그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을 놓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잠시 좋을 수 있지만은 뭐 어디 놀러 가자 뭐 놀러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이제 정의와 공의로운 거 원칙 지키는 거 그렇지만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정의와 공의로 살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갑자기 높임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망하는 일이 있어야 공과 위를 행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육이 무너지지 않으면 영이 세워지지 않고요. 인간은요. 공의를 행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바람을 핀다고 공의를 행하지 못하고 바람을 안 핀다고 공의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스바 여왕이 지금 이제 팩트를 찬양을 한 거예요. 10절에 이에크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양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양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며 왕이 백단목으로 여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에 대한 극찬으로 이어진 이 본문은 다시는 이같이 많은 양품이 오지 아니하였더라 해서 솔로몬 시대 최절정 시대를 지금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성취된 것을 의미합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바친 120달란트는 어디 생각나죠? 두로왕이람이 바친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만큼 스바 여왕이 은혜를 받았어요. 동방 박사들이 예물들인 것을 연상시키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줘서 세상 끝날까지 기념하리라 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보곤 11장 31절에서 예수님은 스바 여왕을 칭찬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벌써 스바 여왕에 대한 얘기 벌써 두 번이나 나오죠. 마음가는데 물질이 갑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은 만큼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13절에 솔로몬 왕이 왕의 구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에 의해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스바 여왕이 받은 은혜만큼 드리니까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드리면 구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가져온 대로 담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드려야지 내가 드렸는데 하나님 주셔야지 그거 가져가서 또 다른 사람 섬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드렸는데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드린 것만큼 이제 받았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은 솔로몬의 일천번제의 번제 지금 회개 후에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기도응답으로 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3장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네 말대로 하여 즉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느니 네 앞에도 너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느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어요. 전 세계에서 금을 다 갖고 달려왔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세상에 모든 것을 불러 모아서라도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2019년도에 이런 복대도다의 축복을 위해서 회개를 하며 은혜만큼 예물을 드리는 한 해가 되어 싸울 곳이 없도록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정성도 시간도 예물도 안 드리고 입으로만 날마다 불평불만하고 비난하면서 구하는 기도를 하면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다고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뭐가 있나 생각해 보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요. 적용해 보세요. 내 삶에 행하신 정의와 공의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예물은 무엇입니까? 어제 저는 밤에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청년부 아이에게 공동체 고백을 바꿨습니다. 가족은 구원으로 묶어주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을 사명이 다하여 천국에 먼저 가신 아빠를 통해 제가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못함을 보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리의 설교를 들으면서 물론 당시에는 환경이 안 돼서 아빠가 있는 집을 도망칠 수 없었지만 환경으로 이렇게 제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셨음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술 드시고 폭언하는 아빠가 가해자라고 여기며 마음속으로 살인을 했던 제가 술을 드셔야만 가족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아빠의 외로움을 이해하게 되면서 오히려 술 먹고 다가오는 아빠의 아빠만의 방식을 무시하고 거절했던 가해자였음을 말씀을 들으며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말씀 2장 4절 5절을 의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빠 우리 같이 교회 가요 이 말을 했습니다. 아빠는 저를 광신이라며 더욱 폭언하셨는데 그 아빠에게 또 말씀에 의지하여 아빠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방문을 굳게 닫은 그 너머에서 제가 한 큐티를 무작정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술을 드시면 안주랑 드시라고 계란후라이도 해드리고 무엇보다도 아빠의 손을 잡고 울며 아빠에게 미안하다고 이렇게 아빠를 힘들게 해서 술 먹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는 적용도 하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고맙고 사랑한다고 실컷 표현을 했습니다. 2016년 아빠는 소천하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기 전 부부 목장에서 미리 아빠에게 죄에 대해 천국에 대해 소망에 대해 물어보는데 아멘이라고 끝까지 답을 하지 않으셔서 결국 아빠는 지옥 가겠구나 천국에서 못 만나겠구나 너무 슬프고 낙담을 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은 아빠를 통해 내 생각, 내 방법, 내 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과 때리에 마지막 임종 직전에 아멘으로 대답을 하고 천국에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까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아빠를 통해 벗어나고 싶고 죽어버리고 싶었던 과정에서 제자리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목장에 가서 나누고 기도하며 적용하며 하나님이 함께하신 일임을 그 과정 속에서 말로 설명이 안 되는 나와 하나님과의 감동과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 폭력적인 아빠가 아니었으면 이 힘든 아빠가 아니었으면 내가 힘들어서 그냥 죽을 뻔했는데 잘 들으세요. 근데 힘들었기 때문에 힘들수록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와서 앉아있었고 힘든 것을 나누다 보니 제가 목자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냥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빠, 진로, 교제의 힘든 가운데 말씀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나의 죄가 보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조금씩 적용할 수 있게 해주시며 소소하게 느끼는 감동과 기쁨을 다른 지체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잘 씹어서 먹여주시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힘내라고 편지 썼대요. 복대도다의 인생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청년이고 장년이고 다 가불당 같으니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게 얼마나 복대도다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불이 복대도다입니다. 솔로몬의 신화를 보고 복대도다 한 것처럼 우리들께 청년, 장년 성도들에게 말씀의 축복이 흘러내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대도다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아이들에게 말씀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큐지칼도 그래서 이제 한 번에 두 시간 안에 사무엘을 눈으로 노래로 쫙 보여주는 게 애들한테 평생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청년 아이가 이렇게 적용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이 10년을 아빠를 위해서 이렇게 적용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말씀 맺습니다. 복대도다는 요아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명성을 구해야 합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마음껏 바랄 수 있는 지체가 있는 것이 보여줄 성전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것입니다. 그 요아를 송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대도다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만남을 이렇게 계획해 놓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수바여왕이 이 값을 치르고 이 복대도다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안 것처럼 참 이렇게 복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 복이 얼마나 대단한 복인지 솔로몬의 신하들이 너무나 복대도다 같이 있는 사람들이 복대도다 했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의 복 공동체의 복이 2019년도에 아버지 하나님 목장이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축복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가지 갈 수 있는 그 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대도다 복대도다 우리를 보고 다 외칠 수 있는 그런 복대도다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은혜 받은 만큼 우리 수바여왕처럼 정말 하나님께 드렸을 때 구안만큼 또 다 받았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정말 은혜로운 예물을 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되며 11조를 드리며 감사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대도다의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